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도처럼 고석정 꽃밭을 담아봤습니다. 7만평 부지에 주민들이 심어 가꾼 꽃밭은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하고 꽃들은 만발하여 꽃 왕국을 보낸 듯 했어요. 고석정 꽃밭은 9월 9일 개장하여 10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이곳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촛불 맨드라미와 뎁사리 그리고 바베나, 가오라, 천이롱 등 가을꽃들이 만발하여 철원의 관광연소가 되었어요. 철원을 대표하는 고석정 주상절리킬과 함께 철원의 새로운 구간용소인 고석정 꽃밭을 감상해주세요. 철원의 드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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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